아 안나가.. 기다렸다 나갈꺼야 기다렸다 나갈꺼야!! 야아아아아아아아 까만색 10등부터 6등까지는 노란색 5등부터 2등까지 빨간색 회장은 왕관 놀매님이 9등 노란색 경력은 몰라도 화력이 뒤진적은 없다고요 적금 이잉.. 적금은 없는 곳에 적금은 없는데 적금은 없어졌다 저는 악략을 비쥬얼하게 쏙쏙해라 제가 도망가고 싶어서 여기가 바로 한 번에 와라! 다리에 포장하면 와라! 이럴 와라! 전혀! 그녀는 자식에 띄우기 이럴 와라! 이럴 와라! 두개! 이럴 와라! 드디어 와라! 털라이빙이 안 좋다는 말이 지배적이라고? 왜냐면 이게 지배에 있는 룬이랄 지배에 있는 룬이라 지배적일 수 있지 으라니 10등까지 간다고요? 10등까지는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이게 20등하고 10등까지는 차이가 많이 없어 10등부터 조금 빼곡빼곡한데 잘 때려주네? 맘에 들어 이거 때리지마 이거 때리면 나 못먹는데 재밌네 잘 져주네 이 뿜아 메이플하고 있지 너 내 방송 소리만 켜놓고 메이플하고 있지 뒤질래? 어? 내 베스프라 인사해 내 베스프라 인사해 적을 처치했습니다 나 어디 쏠지만 알려줘요 해외출장 가기전에요? 해외출장 언제 어디로 가시는데요? 이 베스프라. 이젠 ind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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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만 있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뭐하는거 아니야? 아 돈 좀 부족한데 더 가야겠다 어? 월하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하이 샷 없애야죠 잡힌 못하겠지만 노력은 해보자 어디였지? 아 그치 월매님이 좀 잘생긴 사람 방만 다니는 경향이 좀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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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 나오니까 좀 쎄지겠지? 왜 이렇게 다들 집중해서 보고 있어 긴장 풀어 얘들아 긴장 풀어 왜 이렇게 다들 긴장했어 방송 보는데 왜 이렇게 집중을 해 나들 긴장 풀어 얘들아 이 첨에 보는데 채팅창 갑자기 얼었어 한타하는거 한번 보더니 다들 정신났네 긴장 풀어 흠흠 이거 완벽한 플레이를 하라고? 이 새끼야 야 에코치야? 으흠흠 숨이 안 돼 왜 아파? 아파? 아프면 아프다고 해 시발러만 싱거지 야아 잘 살린다 8라이비 채우고 들어간다 너같은 애는 있잖아 너같은 애는 딱 어택 딱 놓고 이러고 있으면 이겨 이러고 있으면 이겨 카이팅이 필요가 없어 이러고 있으면 상대가 안 돼 상대가 상대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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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렇게ARA